퀴즈 날 먹고 실패할 것 같다 날 먹어 아.. 성공할 리가 없어 히디미션 브레일 닮아 실패 앗 미션 실패 유블 안개요 아크 헬프 왔다 미션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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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퀴 킹해? 짱퀴? kart 아 뭐야 이거..잠깐만 아 일반인데.. 공포! 펜척 펜.. 척 펜척 펜척 나리걸기 짠 탈출구 보속이 나오란가? 엘리트 죽어라 엘리트 하하 다리스 해외 띠 탈출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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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는 가면 끝 끝 끝 아직까지는 나쁠 게 없네 못먹어도 구원님 못먹어도 대단한 리즌 아드 아드다 아드 정밀 미쳤습니까 상점 불 불 상점 불 상점 불 상점 불 상점 불 상점 절대로 열지 말아야 했던 그 상자야 뭔가 쓰레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집중? 아 똥중은 아니지 아 근데 플러스로 주네 아 솔직히 똥중은 좀 아닌 듯 아 똥중 왜케 싫지 똥중 혐오스러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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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르시면 좋다 교활한 포션 좋다 아 에반트 엔트로피 아 세상에 어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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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상 기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... 아... 주판 주판 아 이거 윙부스 먹고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하러 다니깐 아니야 제거나 하자 주판 사자 주판 주...판 엔트로피의 과일주 2개 들어있어 세상에 그건 몰랐네 아... 은근히 지울 게 없다 생존자 교살 정밀 정밀은 그래도 쓰면 지워지니까 좀 나중에 지워보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포션도 있어 엘리트 잡으려면은 교살 지울까? 아 근데 교살이 지금 제일 쎄지 않아 아 주판 안설뻔했대 제발 나이스 대단원은 못먹어도 보입니다 반박시의 겜을 못 얍 유리칼 지우고 칼질 마무리 이렇게 돌릴까? 아 역시 생존자 제거가 낫겠네 예비 예비 제비 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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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는 한 장 깎는 거 들고 있으려면은 편할 것 같은데 의외로 답은 연금이었다 의외로 답은 연금이었대 딜 계산 1,2,3,4,5,6 36들 대단원 빠짐 대단원 빠짐 대단원 빠짐 고개 아이고 세상에 야 이제 진짜 전력 가만 나오면 된다 야 택빌딩 끝났다 전력 가만 나오면 된다 똥중 써야되나? 아 진짜 똥중 쓰기 싫은데 써야될 것 같아 이랬는데 이제 전략가 나온다 빡칠 듯 이제 전략가 강화돼서다옹 전략가 2개 이벤트 저 이럴쓰 서순 이게 고개질 환상적이야 예비플 예비플 애매한데 지금 들고 있는거 강화해서 쓰죠 아씨 뭐야 개똥캠 계산대도만 넣는게 낫겠지 다주네 근데 전략가는 안주네 아 신성 아 설레발 이상하다 신성 포션이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아니야 그만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략가랑 같은 등급이면 같은 효율을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쳤네 정비는 그래도 장르라도 다른데 와 대단원 4데미지 오른다 에다로 사디리나 승부 에다로 사디리나 승부 이거랑 포션 끝도 없이 나온다 아이고 아 상점아저씨 20번만 빌려줘요 나 갚을게 나 3배로 갚을게 아 제발 하휴 갚을게 돈좀 빌려줘 고개하나 더 할까 고개하나 더 해도 될거같은데 아 아까 집중 안했으면 이상쌌네 그러네 그러네 집중이 이렇게 안좋습니다 집중 외신 집중 외신 집중 외신 집중 외신 딴 또르롱 또르롱 아니 캐틀벨 캐틀벨 필요없어요 갖고 가요 빨리 60원 줘도 되겠어요 포션 전투마다 두개씩 준다 제비 하나 더 제비를 넣었으니 제비 끌을 주겠노라 보셔 먹어? 아냐 보셔니 보셔니 아이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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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속 실수한 느낌 보이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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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어 근데 잠깐만 아니 저거 나온건 좋은데 근데 지금 전력화되더라고 큰일났네 아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해야 하나?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아 틱샤는 집에 있어도 그냥 변탈이란 틱샤는 집에 있고 크리탐이랑 아 스포 아 스포다나 아 스포다나 아 잠깐만 허상 진짜 터블렐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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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 도갈.. 아니 왜 도갈 치고 있는거야 필요 없어 치워 흐릿함을 준다는 뜻인가 전략가 나오려고.. 빌드 오프 한거였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대 맞더라도 그냥 쓰는게 나은가 전전전략가 미친 똥중 꺼져 똥중 안꺼져 부정타니까 빨리 꺼져 도갈 수 있겠죠 너무나 말아주 bell 그 진지vy 거품이 좀 더 치워 훈련 저렴한 사고 도갈.. 모심이.. 에서.. 로가 오싹이.. 동중효과 패치전 대면 아닙니까? 패치전 대면 풍대 있으니까 예비 하나 더할까? 아 근데 예비 넣으면 그만큼 집중 수행이 어려워지는데요 아우씨 힘들 것 같은데 아가 전략가 전략가 반사신경구 괜찮은거 아 진짜 달팽이 나오면은 고수행초 맞이하느라 뭐여 죽어네 뭘 쏟아봐 눈감아 빨리 그래 call 오 오 오 오 오 백의 통신이 나라였어도 이게 좀 약간 반수신경이었으면 행복첨탑이네 그래도 잡긴 잡네 아 킹킹이 아 킹킹이 더 가까히 으아... 굉장히... 저거... 붕대 있어서 못 잡을 건 아닌 것 같은데... 오찹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... 다르네... 갈라버림... 깔패기... 하워 접수... 핑하... 그리고 핑바... 천천... 나무리 갯을 못 내... 전략과 반사신경... 결국 안 나왔다... 전략과 반사신경... 전략과 반사신경... 전략과 반사신경... 전략과 반사신경... äss이나 rounds... 낯은 전략과 반사신경... 전략과 반사신경... ées.... 게임. 감수. direct. 뉄델. 양손. 최대. zae. 정재된 온도원 건 괜찮네... 저거.. 저거 낙하실 수 없나? 무력파 무력 은 대단원 거무 마무리 쓰는 것도 외쳐놨겠다 아니면 정밀가가? 정밀.. 정밀 무거.. 정밀 거무? 이렇게 정밀 승률이 올라갑니다 정밀 승률이 올라갑니다 정밀 승률이 올라갑니다 정밀 승률이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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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하면 심장 퍼펙트 아... 대단한 기능성... 심장 퍼펙트 예... 못 먹어도 대단원이지... 근데 먹었네... 심장 퍼펙트 심장 깨모네... 완벽조차 넘어서... 영웅 5... 점수는 얼마 안나오네... 엘리트 퍼펙트를... 몇 번 못해서 그러지... 정밀 1승... 엘리트 퍼펙트 엘리트 퍼펙트 엘리트 퍼펙트